만날거에요. 돌릴거에요. 그리고 밀고, 재작. 만나고, 돌리는데 아까는 반대방이야. 아까는 이렇게 돌렸다고 하면 이번에는 이렇게 돌리실거에요. 돌리고, 밀고, 당기고, 만나고, 깍지 끼고, 만나고, 깍지 끼고. 이 동작이에요. 다시 갈게요. 만나고, 돌리고, 밀고, 당기고, 만나고, 돌리고, 밀고, 당기고. 지금 말씀을 해가면서 하시면 훨씬 빨리 익히세요. 다시 가볼게요. 만나고, 돌리고, 밀고, 당기고, 만나고, 돌리고, 밀고, 당기고. 같은 동작이에요. 방향만 바꿨구요. 그 다음에 다시 만나고, 깍지, 만나고, 깍지. 별로 어렵지 않죠? 시작. 만나고, 돌리고, 밀고, 당기고, 만나고, 밀고, 밀고, 당기고. 만나고, 깍지, 만나고, 깍지. 이왕이면 손을 떼지 마세요. 계속 손바닥이 부딪히게 계속 부비면서 가실게요. 그래서 만나고 할 때는 시작이에요. 딜리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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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무나실로 내가 돌아간다 딜리리리리리리리리아 딜리리리리리리리리아 딜리리리리리리리리리아 할 때는 한 가기에요. 딜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아 당사 초록 불갈펴라 당사 초록 불갈펴라 잊었던 땅군이 다시 돌아왔네 딜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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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던 이 힘을 어느 시절에 만나볼까 릴릴릴릴릴릴릴릴리야 간나노니 왜 또 왔소 어물고 트라키를 왜 또 왔소 릴릴릴릴릴릴릴리야 릴릴리야 릴릴리야 아리나 나실로 내가 돌아간다 릴릴릴릴릴릴릴리야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또 청사처럼부터 3번까지, 1,9월심까지 하고 이렇게 끝나는데요 동작이 어렵지는 않는데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는데 어르신들 입장에는 엄청 헷갈리는 동작이에요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만났어요 돌렸어요 밀어요 두 다리 와요 만나고 돌리고 밀고 당기고 만나고 깍지 만나고 깍지 전화 안 해볼게요 준비 시작 만나고 돌리고 밀고 당기고 만나고 돌리고 밀고 당기고 만나고 깍지 만나고 깍지 완벽하세요 한번에 통장 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노래 맞춰서 감사드립니다 노래 맞춰서 감사드립니다 어제 청춘 오늘 백발 가는 세월은 오이야 딜릴릴릴릴릴리야 어제 청춘 오늘 백발 가는 세월은 오이야 딜릴릴릴릴리야 딜릴릴릴릴鬼야 abbiamoеб舍지 Jonathan 딜릴릴리야 아닌데 난실로 내가 돌아간다 릴리야, 릴리야, 넌 안실로 내가 돌아간다, 릴리, 릴리야. 사는 척척 천봉이요, 물은 잔잔 배꼽이라, 릴리, 릴리, 릴리야. 릴리야, 릴리야, 이란 안실로 내가 돌아간다, 릴리, 릴리, 릴리야.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단추 눌러서 구독해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